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각자에게 무엇을 감사하느냐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어느 한 해보다도 감사거리가 많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또 어려워서 감사보다는 아쉬움과 또 불평과 불만도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감사가 유독 넘쳤던 분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혹시 감사가 부족했다고 감사거리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일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선물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남이 없는 재능의 선물을 주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재벌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성령의 복을 받을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아무에게 주시지 않아요. 이 성령의 선물을 주었을 때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검도 이 검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성령의 선물이 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선물을 우리는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달라고 한다거나 남이 받았으니 나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유럽의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욕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은 다비다 과부지요. 이 다비다를 살리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많은 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니까 욕바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바에 남아서 목회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사건이 오늘 1절에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죠. 가이사리아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욕바라고 하는 곳에서 정확히 51km 떨어진 도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인데 이 가이사리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행정수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큰 지역이고 중요한 도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정한 행정수도로 가이사리를 정했으니 여기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겠죠. 특히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을 많이 했어요. 용산기지에 있다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기지처럼 거기에는 본토의 군인들이 기거하는 곳. 이게 가이사리아예요.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로마에서 직접 이스라엘에 와서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 중에 한 사람인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인들 100명의 지휘권, 훈련권, 인사권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로마를 구성하는 여러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이 백부장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맨 앞에 서서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게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돌격대 역할을 하고 이 백부장이 어떻게 진두주의를 하고 전쟁에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에서 사람을 선정할 때 이 백부장을 제일 중요하게 그래서 아주 까다롭게 이 백부장을 선정했다. 이런 역사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자,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군인을 착출해서 데리고 있는 백부장도 있었고 완전히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백부장이 있었는데 고넬류는 자기 밑에 부대원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을 뿐이죠. 자, 유대인도 아닌 로마 외국인이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이 지금 자기 나라에 와서 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싫어할 조건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빼앗은 그 나라에 외국 장교가 들어와서 옆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류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고넬류를 마음 한편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런다고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경건하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님을 경애했는데 온 집안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계가족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와 자식들을 넘어서서 그 집에 있는 노예나 하인과 일꾼도 다 포함해서 다 하나님을 경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은 인사를 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부서의 책임자를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 활동 많이 하고 명예와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 안의 신앙생활이 흉내만 내는 정도냐? 정말로 진실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처럼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교회는. 교회는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나 혼자 겨우 교회에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국만 남기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흉내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움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고넬료처럼 흉내내는 정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여러분 다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은 교회가 하나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작은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작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가족들을 데리고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간 되면 성전에 가서 늘 회당에 가서 정비적으로 기도할 만큼 아주 규칙적이고 모범적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유대인들이 보면서 참 귀하구나.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 경건하게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몸처럼 돌보니 비록 나라를 빼앗은 나라의 군인이긴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으로 존경스러움이 생길 만한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무리 저 사람이 존경스러울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이방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저 외국 군대, 군인 그리고 그 군인의 책임자인 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우리 나라를 짓밟고 나라를 빼앗은 그 나라의 군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는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고넬료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자기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장점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게 되길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이 고넬료가 어느 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3절, 5절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미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어느 날 오후 3시에 습관대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보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찾아오심 이게 기독교 여러분 출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어둡고 힘들고 바닥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게 되길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에게 주님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는 이 고넬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고넬류야 저 요파에 네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거라 신방하도록 모셔라 이런 얘기예요. 고넬류는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고넬류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너희 집에 모셔라 두 번째, 왜 이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넬류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 고넬류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넬류에게 베드로가 누군지 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야 되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고넬류가 몇 번을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왜 베드로를 청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죠.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고넬류에게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만 하신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로 고넬류를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이나 또 아주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면 가장 극적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깜짝 이벤트 하잖아요. 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넬류가 하나님 모실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진짜로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어떻게 막 이러면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를 불러서 그렇게 성령의 선물을 전달할 때까지 고넬류에게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넬류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뻤을까? 뭐가 그렇게 이뻤길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유대인도 아닌 외국인 가운데 로마 사람인 고넬류에게 그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걸까? 뭐가 그렇게 고넬류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넬류를 보면서 저 사람 외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유대 민족을 짓밟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이 경건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거야. 이걸 고넬류도 알고 있었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변에 수군거림이 있을 때마다 고넬류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의미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저 사람들 얘기처럼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 유대인들처럼 사랑해 주실 리가 없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넬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주변에서 여러분을 흔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통로는 뭐냐?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잘 선용한 분들은 남은 인생이 정말 영원히 복된 분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어떤 분의 인생 속에 건강의 한파가 오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게 어떤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어려움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서 흉내만 내는 신앙인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리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란이 기회가 되시길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고날료는 주변 사람들이 흔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런 고날료가 어떻게 됐느냐 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고날료를 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감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귀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환상 중에 천사와의 대화를 끝낸 고날료는 두 명의 하인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 두 명의 하인이 51km 되는 거리를 걸어 걸어서 그 다음날 정오 12시에 요파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요파의 12시경에 들어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 12시면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12시면 베드로도 그 율법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날 아침을 안 먹었든지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배는 고픈데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꼬르륵 꼬르륵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는 보통 기도하러 이렇게 회당에 가지 않으면 자기 집 위에 옥상이나 다락방 같은 곳에 기도처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꼬르륵 거리는 배를 부여잡고 배가 고픈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고넬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환상이 베드로의 기도처서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나타나요. 어떤 환상이 나타나느냐? 11절 12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환상 속에 뭘 봤느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큰 보자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토끼처럼 네발 달린 짐승 뱀처럼 기어다니는 짐승 독수리 같은 새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에 뭐가 환상해 보이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잡다한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들이라고 언급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율법은 구약의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음식은 먹는 걸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 준 게 율법이에요. 물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 이외에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규칙을 자꾸 만들죠. 그래서 율법이 커지긴 해요. 나중에는. 그러나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고기나 짐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 외국에서 그 동물들을 자꾸 수입하다가 되다 보면 이스라엘의 경제가 흔들려지니까 그래서 아예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돼지고기 같은 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른 음식은 안 먹고 이것만 먹게 될 게 뻔하니까 이런 것들도 아예 먹지 못하게 부정한 것으로 구분을 해놓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피를 흘려서 이 동물들을 잡아먹게 되면 인간이 잔혹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을 잔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뭐 여러 가지의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학설이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지금 만난 이 환상 중에 만난 동물들은 하나같이 율법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거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들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딱 보니까 율법에 다 금지한 것들만 있으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음성을 주시느냐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너 그걸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이러니가 다 있어요.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걸 잔뜩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뭐든지 먹고 싶은 식욕이 막 땡기는 때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율법에서 금지한 걸 먹으라고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율법에서 금지한 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이후에 두 번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두 번을 다 베드로가 그래도 전 못합니다. 라고 저항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조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뭘 말하는지를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정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말고 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직감적으로 베드로가 베드로가 알았지만 왜 그거 있잖아요. 알긴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베드로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일을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예요. 여러분 나라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 달라져요 강도가 베드로는 굉장히 요즘으로 따지면 보수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이방민족 이걸 굉장히 구분해내는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민족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점령한 로마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자기 입으로 손으로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불편해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베드로를 굳이 그 일에 끌어들이신 걸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일을 하기에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드셨느냐? 베드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베드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를 다시 건너가 봐요.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시장한데도 말씀에 12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정해놓으니까 배고픈 걸 뒤로 하고라도 올라가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항의까지 해가면서 항의한 근거가 뭐예요? 율법에 그런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나는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항의까지 할 정도로 말씀 근본주의자 그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타협을 잘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을 규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원칙만 고수하고 자기의 지조만 지키는 사람을 바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인생이십니까? 말씀은 적당히 뒤로하고 사람들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게 세상을 잘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좀 둥글둥글해도 말씀에는 지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거래처 갑인 거래처에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 상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리고 주일날 모임하자고 해도 제가 다른 날은 되지만 주일은 안 됩니다. 왜? 주일은 제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지키라고 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일은 못 빠집니다. 이게 지조죠. 대신에 제가 다른 날 주중에는 어느 시간이든지 마치겠습니다. 그게 지혜죠. 한 번쯤 빠지지 뭐 이게 지혜가 아니라니까 저 주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갑니다. 그러나 다른 날은 제가 다 마쳐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날 제가 시간을 낼 테니 주일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조와 지혜가 합쳐지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베드로를 쓰시고 이제 베드로도 다시 성령 고넬류에게 성령을 임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성령을 재체험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선물을 베드로에게 주시느냐 말씀을 지키는 지조 이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런 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똑똑하고 적당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안식일은 내 마음으로 지키면 되지 예배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자기의 자기의 편리대로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불변한 거니까 내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도를 마쳤는데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는데 끝까지 저항한 자기 자신이 불편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에게 이방인이 올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대개는 다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도자인 자기가 만약에 교인들 앞에 가서 내가 이방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게 되면 자기의 목해 지도력에도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할 게 뻔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자기의 신념도 그렇지만 자기 목해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이방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솔직한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벌써 올 게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혹시 여기가 베드로 선생님 사시는 곳입니까? 전날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정중하게 저희 주인어른이 선생님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셔오랍니다.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고 로마 사람 이런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민족주의자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향해 갈 때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동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내가 꼭 100% 동이 되고 내가 100% 다 원해서 내가 계획한 길로 즐겁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고 싶지 않고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는 길은 여기 있어요. 나는 이렇게 형통하길 원하고 큰 길로 가길 원하고 이렇게 내가 걷는 인생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길이 아닌 전혀 다른 좁은 길로 아니 전혀 다른 어려운 길로 전혀 다른 낯선 길로 내 삶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제목은 이거고 내가 부르짖고 계획한 건 이건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사이에 갈등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아마 어떤 분들에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나는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베드로와 고넬류의 사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베드로는 결코 내가 100% 동의되고 원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 그 이방 고넬류에게 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 민족을 버리는 듯한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여러분 뜻대로 동의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분은 내일 일을 아시는 분 예비하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동안 계획하고 평생을 원하고 바랬던 일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이것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젊은이들이 입시에 실패를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사고와 어려움과 혹시 가족 중에 어려움을 만나서 사람을 잃는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의 인도하심. 기가 막힌 주의 인도하심. 그 말씀이라면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부기의 영화의 선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을 줄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히든카드 가장 훌륭한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에 주인공이 준비된 자로서 받아들여지고 누려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